어린이날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섹식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이다. 3.1운동 이후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해 1923년 5월 1일 색동일을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파하고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를 치르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선포하고 19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이래 오늘에 이른다. 기념행사는 크게 중앙행사와 지방, 단체 행사로 구분되는데 중앙행사는 청와대 초청행사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모범어린이, 낙도 오지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등을 초청에 위안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방, 단체 행사는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며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거행된 뒤 각종 공개행사를 실시한다. 공개행사는 체육대회, 연극공연, 기념잔치, 영화상영, 글짓기 대회, 음악회, 미술대회 등이며 도서, 벽지 및 시설보호화동,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문 및 위안 행사 등도 개최한다. 이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공원, 어린이회관, 공연장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고궁, 기념관, 운동장, 체육관 등도 무료 개방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이 순서에는 절 реально 시 안되신 것이죠. ι